아니 너 수박이에요 너가 수박이에요 얘가 딸기에요 넌 뭐야? 두리야 파파야 어디갔어? 내가 파파야인가? 너가 수박이였어요 수박이 한 적이 없는데? 두준이 수박이래요 수박이 한 적이 없는데? 스튜빗보이 스튜빗보이 외국 분이신가? 외국 분이신데 이 게임을 기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 스튜빗보이 바로 올라오셨어요 자 그럼 동물으로 동물 이름을 하자 아니 다른 일본 제품 하나 좀 해 스튜빗보이 정색하면서 하신거야 멍청이 아유 멍청이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고맙습니다